안녕하세요 스타만들기 입니다 오늘도 특별한 디자인 소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디자인은 어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디자인 있는 그런 어 작품인데요 요작품은 흰색 자가드 원단에 이렇게 큰 꽃을 한줄 붙여 드린 디자인입니다 원단은 어 자가드 원단인데 굉장히 시원한 인견처럼 그렇게 된 그런 원단이구요 팔은 시폰으로 이렇게 팔이 조금 비치도록 준비를 해 드렸습니다 랩 스타일로 묶어서 입을 수 있도록 준비를 했구요 어 어디 무대는 흰색과 빨강색이 굉장히 잘 뜨죠 그래서 흰색과 빨강색 꽃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